과거에 진짜 이 레이싱의 역사는 엄청 깊어요 1900년도 가정차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물론 1800년도 중간에 자동차가 그때 이미 개발됐지만 자동차라고 우리가 끌고 다니는 그런 시점은 1900년 초잖아요 그 당시에 필름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말이랑 같이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당시 영상 중에 그럼 말보다 느려 자동차 왜? 왜 모는지 모르겠어 그냥 약간 부의 상징이겠죠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가혹 조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엔진 오일에 조건이 안 맞는 오일을 넣더라도 크게 문제 생기지 않고 다녔었지 근데 문제는 이게 레이싱이라는 거에 가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오는 거야 뭐 이렇게 달리니까 열화가 되고 마찰이 많이 생기면서 일단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은 레이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레이싱은 스피드 기술 지금 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이 경쟁에서 되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엔진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진 오일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쪽에 한번 가볼게요 프랑스에 르망 24시라는 그런 레이싱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가혹 조건으로 24시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쉬지 않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엔진에 엄청나게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부품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나게 강하게 되죠 이 엔진 오일에도 가해지는 마찰이나 이런 열 연소에서 생기는 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엔진 오일의 성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에소라는 회사에서 어떤 걸 했냐면 합성 엔진 오일을 개발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합성 엔진 오일이라고 하면 미네러 오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합성 엔진 오일입니다 지금 추정되는 합성 엔진 오일은 벤조일 오일이라 해서 벤젠 그룹에다가 에스테르 기가 붙어있는 합성 엔진 오일을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습니다 우승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걸 쓸 거라는 생각도 못 한 거지 성적에 좌우하는 그런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하게 스파이 활동 그런 기미를 빼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벤조일 오일은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 엔진 오일로 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성 우승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홍보 효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엔진 오일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레이싱에 썼던 엔진 오일 즉 그 브랜드가 에쏘라는 브랜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렸던 거죠 사실 요즘에는 다 튜닝을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막 다 규정 조건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엔진 오일을 어마어마한 것을 넣어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2017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아주 최근이죠 메르세드 벤츠랑 팀에서 일을 저지른 건데 뭐냐면 요즘에 사용하는 엔진들의 특징이 퓨얼 다일루션이나 오일 컨섭션이 생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연료가 엔진 오일 쪽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서 타지는 이런 오일 컨섭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노린 거예요 엔진 오일이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 자체에 연소할 때 부스팅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어서 연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스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린 거예요 엔진 오일에 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규정상 그때는 없었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때 규정된 또 규정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소모량 얼만큼 소모되어야 되는 그 한계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이싱도 환경을 생각하자 탄소 풋프린트 언젠가는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슈입니다 환경적인 이슈인데 발빠르게 이데미츠 코산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했냐면 레이싱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을 80% 말하자면 기후 부분만 지금 친환경적인 그런 기후를 썼다 여기서 기사에서는 그냥 친환경적인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원료 자체도 식물성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생분해성이 돼서 사실 환경적으로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재미로 보긴 하지만 여긴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레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적용이 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들이 현재 우리가 쓰는 기술로도 변형이 돼서 많은 기술 개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이끌어왔습니다 레이싱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도 사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많은 부분들이 자동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변형이 되고 활용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일의 성장을 레이싱이 이끌어왔다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모터스포츠 즉, 사람들에게 쾌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난류 박사 닥터 K 김보니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빠이! 엔진 오일이나 유난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반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참 OURS. daw像. COM OUT. COME OUT. . . 한글자막 by 한효정